촬영금 다 오시는 건가요? 네, 잠깐만요. IMF도 일가족이 살해를 당했던 집이고요. 나 이 놀이 올라가서. 우리가 오늘 여기서 1박을 할 거고. 김은우 씨, 밖에 뭐가 없어? 방금 봤어요? 남아님은... 또 쉬었다가... 임차 나가, 임차 밖으로 나가자고!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? 방송이 장난인 줄 아세요? 경성 아프다, 하잖아요. 카메라 끄라고요. 아니, 이봐! 처음부터 살다 잊은데.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.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